안녕하세요. 에이빙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서은미 기자입니다. 오늘 상용 제품으로는 세계 최대 크기인 70인치 4HD LCD TV를 출시하여 삼성 분간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형광등을 통해서 막는 식으로 했는데 이건 막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광원을 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막는 게 아니고 크기 때문에 이 곳이나 집이...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 사이즈의 70인치를 상용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TV들이 화면이 커지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70인치까지 화면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LCD TV가 CCFA라는 형광등 램프를 적용한 반면 이 제품은 LED라는 새로운 광원을 적용하였고 거기에 덧붙여서 로칼디밍이라는 삼성만의 고유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화질 대비 상당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일례로 콘트라스 레이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좋다는 제품 대비 50배 이상의 향상을 본 제품이 되겠습니다. led by the